스타토 적겠습니다 2021년 9월 5일 여행 28탄 스타토 고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여기서는 지금 법사의 한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어떤 한 스님께서 머물렀던 그런 장소 되겠습니다 거기를 갈겁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조금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조용히 갈게요 화면 잠깐만 가립니다 뭐야 어이가 없네 조용히 가지마 이 개사 잠시만 실례좀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제작권 여길 말했고 계십니까? 여기 머물러 계신다 여기 머물러 계신다 여기 머물러 계신다 잠깐만요 혹시 계십니까? 혹시 약간 얘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? 예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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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찾으시.. 어? 뭔 소리 들렸냐? 잠깐만.. 정답 뭔 소리 들려..? 여길 말했고.. 계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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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신 분은 아니시죠?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어? 살이다 저 뒤에 살이야, 살이 잠깐 뒤에 살이야 우리가..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뭐를 합니까? 여러분들 화장을 하죠 그걸 다비식이라고 합니다, 다비식 그때 남은 그런.. 뭔 소리야? 스님 혹시.. 제가 버릇없게.. 그리고.. 한 거는 용서해 주십시오 예예예 혹시 스님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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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tdoor 스님..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.. 몇 마디만 듣고 나가겠습니다 goed.. 쿵쿵쿵 osom 하지만 골고루 ум Terre 뭐 건드렸는데..잠깐만.. 뭐 건드렸어 방금.. 방금 뭐 건드렸는데..잠깐만.. 방금 누가 내 다리를 건드렸어 지금.. 뭐가 나.. 나쁘신 분은 아니시죠? 나쁘신 분은 아니시죠? 나쁘신 분은 아니시죠? 나라가.. 법문법도.. 법문법도.. 헉!! 법문법도.. 법문법도.. 여러분 방금 뭐 떨어진거 들었어요? 스윽 소리? 여러분 방금 스윽 소리 들은 사람? 아..소리가 자꾸 들리긴 하는데.. 진짜 나 모기 때문에.. 방송 진짜.. 어르신.. 100% 1부에 1부에 2부가 안 들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현상이라든지.. 오늘 더 이상의 현상이라든지..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은데.. 여러분들.. 더 이상의 어떤 현상이라든지 이런건 안나올 것 같아요 엄청 나쁘신 분이 아닌건 확실해요 나쁘신 분은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근데 대화가 안되요 자극은 주기 싫습니다 사랑 왜 arbeitet аньше 없는 건 Schwigма 고맙습니다 real은 혼자의 쓸거리에 숨은 고마 раст personal 열기가 살아가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